조나단 씨는 오늘이 아예 그냥 인생 최초의 음악방송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소감이 어떠세요? 오늘 굉장히 기다렸다고 들었는데 그쵸 일단 지금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고요 조나단 씨가 방청객 한 50명 이상 오냐고 지금 한 천분 계시거든요 천명 계시죠? 이 정도쯤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긴장 풀 겸 제가 듣기로는 조나단 씨가 춤을 굉장히 잘 쑨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가능?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네 요게 이게 제가 처음에 나왔듯 했던 춤인데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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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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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Go! 감사합니다.